아 이제 시작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리스텝 아트원 아론 아론 박두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V LIVE 개인 촬영 시작했는데 재밌었어요 해보니까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요 여름이 꼭 다가오잖아요 여름이 생각하면 시원한 음료가 가장 먼저 떠올라서 제가 오늘 시원한 음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네 이거는 뷰레몬이고요 제가 평소에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사기 전에 이제 뷰레몬이 씻어야 되니까 한번 씻으러 갈까요? 하나 둘 셋 이제 집을 이제 짜야 되니까 한 입는 가격이 이만큼 있으면 충분하겠어? 이거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이거 집을 넣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 이거 생각보다 자가왔네? We gotta mix it up So it tastes good 마지막에 롬은 딱 하나 딱 올려서 딱 내가 장난하기로 했구나 내가 장난하기로 했구나 내가 장난하기로 했구나 맛있네 맛있네 아 이거도 맛있네 아 이거도 맛있네 한번 이거 저희가 테이스틱 보고 어떤 거 더 맛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표정 표정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방금 이거도 맛있어? 이거도 맛있어? 이거도 맛있어? 아 너무 많이 맛있어 내가 늦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I don't think it's mine but I chose the other one 이제 제가 댓글보고 뭐 질문 타임 같은 거 할 건데 질문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답해드릴게요 아름처럼 이뻐지는 방법? 어 이렇게 태어나야 돼요 탁월한 거예요 네 예 I just play guys 장난이에요 예 How many languages do I know? 언어를 몇 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영어 할 수 있고요 한국어는 잘 못하는데 일단 잘한다고 치고 일본어는 진짜 못하는데 기본적인 거 알 수 있고요 스페인어 옛날에 하긴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안 쓰니까 다 까먹었어요 What season do you prefer?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저는 제 생일 5월이거든요 봄 되게 좋아해요 봄 I like spring because I'm a spring baby 받고 싶은 생일 선물 너의 사랑 아 미안해 알았어 거의 마무리 8시간이 됐네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